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브긴제TV 한상욱입니다 한국전력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과거의 한국전력을 굉장히 오랜 시간 촬영을 했는데요 잠깐 쉬다가 다시 한번 한국전력을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는 상승할 때 찍지 않습니다 왜? 상승할 때는 누구나 즐길 수 있잖아요 폭락을 하거나 주세가 꺾여서 하락을 하거나 이럴 때에는 충분히 대응이 필요하니 제가 오늘 한국전력을 또 촬영을 하게 됐다라고 예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오늘 브리핑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저희 허브긴제TV가 드리는 주도주 여러분들 받아보셨습니까 저희가 매일 아침 8시 30분에 카카오톡에 있는 카카오톡 채널에서 허브긴제TV라고 치시면 저희 채널에 오실 수 있거든요 저희가 채널에서 매일 아침 핫한 뉴스 그리고 관련 종목을 정리해서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료 추천 종목도 챙겨드리고 있으니까 카카오톡 들어가신 다음에 허브긴제TV라고 치시고 저희 채널에서 많은 혜택들 다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국전력 보겠습니다 그동안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기대감이라는 키워드로 주가를 상세폭을 보여줬으나 막상 발표를 하고 난 뒤에는 실망감과 우려감으로 조정폭을 보여줘버렸어요 이게 생각보다 훨씬 더 생각보다 훨씬 더 인상이 되어섰어야 되나 기대감에는 미치지 못했고 내년이나 되어야지 다시 한번 더 흑자 전환이 가능하겠다 실망스러운 수준이었다 정도의 이런 표현이 좀 나와주면서 사실 좀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국전력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해볼 건데 그리고 이번에 사상 최대폭이라고는 얘기를 하지만 이렇게 실망스럽다라고 사실 얘기가 나온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자면 아마 생각을 했었던 수치보다 낮은 이유도 육가니 석탄이니 이런 원자재의 가격을 어느 정도 미래를 봤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다들 잘 아시겠지만 경기 침체라는 것은 어떤 현상을 만들게 하는 모든 원자재의 가격 또한 폭락을 이렇게 만들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한국전력 또한 마찬가지로 전기를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단가 자체 또한 마찬가지로 이제는 많이 남는 구조로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침체의 절정기가 23년이라고 저 또한 그렇게 보고 있고 굉장히 많은 대기업들 또한 마찬가지로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마 자연스럽게 이런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면서 한국전력은 어느 정도 재무구조가 개선이 될 것이라는 이런 아마 개선이 들어가서 이번에 이 정도의 수치를 좀 반영을 해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우리는 조금 더 지금 당장은 좋지 않을 수 있을지언정 너무 부정적이게만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사실 좀 드리고 싶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결국 내년이나 되어야지 흑자전환이 되겠구나라는 그런 키워드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흑자가 전환이 되고 난 뒤가 중요하거든요 단순히 흑자전환으로 끝날 것이냐 아니면 흑자전환에서 가속도가 붙어줄 것이냐 이런 키워드가 좀 중요해요 근데 당연히 경기 침체가 이루어지는 전기 소비량도 적어질 것이고 여러가지 문제가 좀 많을 건데 그때 당시에는 흑자가 전환이 되고 나서부터 한국전력의 이런 어떻게 보면 흑자전환 이후 매출과 영업이익이 늘리는 부분에 가속도가 붙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거든요 지금 당장으로만 봤을 땐 당연히 실망감을 가질 수 있죠 어느 정도 훨씬 더 높은 수치를 끌어올려 가지고 더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잘 갔으니까 그 우려감의 매물을 폭락을 해주고 있었으나 한국전력은 기술적으로도 한번 보여줬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 17,000원 구간이 깨졌을 때에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메이저들의 물량을 매집하고 모아가고 이들은 언론플레이로 언론플레이가 나왔기 때문에 주가를 매도할 만한 명분이 있었던 거지 이들이 실제 일정 가격 부근에 왔었을 때에는 매집을 하고 매수를 한다라는 키워드가 눈으로 보여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한국전력을 딱 보셨을 때 여러분들도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빠질지 안정 일정 가격 밴드 부근 아래 내려오게 되면 이들이 아무리 언론플레이를 해도 다시 매수에 들어오고 주가를 기대감으로 끌어올리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대응을 하시는 게 저는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한국전력은 이번에 보여주고 증명해 왔습니다 그게 정확히 어떤 뜻이냐면 이 종목은 의도적인 하락을 만들어주고 난 후에 메이저들이 강한 매집을 하고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을 만한 그런 포텐셜이 있는 종목이라는 것을 이번에 증명해 줬기 때문에 이번에는 요정도로 좀 충분하지 않을까 그리고 다음번에 다시 한번 자리 잡고 올라가줄 때에는 훨씬 더 좋은 흐름 기대해 볼 수 있으니 한번 꾸준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들 수고도 많으셨고요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저희 허빈제TV에서 매일 말씀드리는 주도주와 뉴스 꼭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카카오톡 들어오셔서 돋보기 버튼 누르신 다음에 허빈제TV라고 치시면 저희 채널에 오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오시면 제가 무료 추천 종목도 드리고요 주도주 관련 뉴스 관련 종목도 정리해서 매일 아침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누르실 수 있는 혜택들 꼭 다 누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